전라남도가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 공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교육발전특구는 목포와 무한, 신한, 그리고 용암과 강진이 공동 협력해 전남형 교육발전 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전라남도는 최근 교육부에 관련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또 교육부가 오는 5월부터 두 달 동안 진행하는 2차 교육발전특구 공무에 시군과 협의해 추가 신청할 계획입니다.